아저씨 아저씨는 오늘 다시 한 번 계속 드릴게요. 회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회식으로 자! 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안담퀴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안 올 수 있어? 그거야, 왜 이렇게 말해? 태호 형은? 선생님, 그 이제 반장님하고 가까이 그만 오신다고 같이 나오다가. 내가 이제 태호 형아가 대회가 돼서 원래 태호 형아를 설치하고 일찍 와주기를 바래요? 아, 일찍 와주기를 바래요? 사실 일찍 와주기를 바래를 하면 지금 저흥도 씨 같은 경우는 약간. 통신고기야. 저흥이? 구분스럽게 보셨고. 아직도 오지를 않았어요. 혁으로서 하루를 좀 피해야 하지 않았나요? 아니, 너무 힘든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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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정현동 씨가 잠깐 나가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간단하게 어색할 때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한다. 다른 행동을 하면서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회피하고 싶은 마음. 머리를 놉니다. 다른 곳으로 신경을 끌게 함으로써 어색함을 없애고자 하는 심리. 다리를 떤다. 입맛을 따진다.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만지작거린다. 예를 들면 내 퀸을 저번에 다 폈다 하든가. 이것은 긴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긴장을 해서 하게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잠시 웃음을 지었다. 고통. 이건 저 박명수 씨가 많이 하는데. 진짜요? 네. 속으로 계산하고 있어. 억지로 웃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함. 이게 조심. 이거 보세요. 아까도 이거. 와, 이거. 나한테 가屋. 자, 드디어 하하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11시 50분입니다. 지금 정은돈 씨는 화장실 간 지가 지금 20분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일단 두 분이 첫 대면입니다. 두 분은 과연 있을 때.